3달만? 2달만? 2달 반? 어 지금 댓글 돼요 댓글 올라오네요 여러분 댓글 올라옵니다 방탄소년단 때문에 내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를 사귀셨구나 정말 아미로 되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때문에 친구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가 생겼죠 바로 여기 6명의 친구들 무슨 소리야 난 이 형인데 하하하하 저런 말이 있는데 참 듣기 좋은 거 같아요 저희 덕분에 이런 얘기를 보면 주변 친구들도 아미 많은데 저만 당첨되어서 제 주변 아미들한테 한 마디 해주세요 아 준비자 이거 모두가 이게 몇 명까지 수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하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기술적이라 이런 부분에서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수만분 들어오셨으면 재미있을 텐데 자 윤기 오빠 English Vlog 어디까지 왔냐고 English Vlog? 네 아 맞다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스트 아직 출발을 못 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직 그 신발끈 묶고 있는 거네 영기 씨 출발은 했어요? 했죠 아 그럼 반 했네 시작이 반인데 네 시작이 반이요 네 맞지 맞지 좀 열심히 공부하다가 요즘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한동안 좀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뭔가 자극을 느껴서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정 씨도 댓글 읽어주실 수 있나요? 어 저기 영어 한번 읽어주시죠 네 BTS are my best friend in the world 무슨 뜻이에요? BF BF 최고의 BF다 아 BF 다 BFS 자 여러분 댓글 읽어주세요 무슨 ps